오늘은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었지만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. 추위와 일부 지역에 내린 눈은 주말에도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보도에 김광연 기자입니다. 절기상 입춘을 맞아 봄 기운을 부르는 글귀를 한자 한자 정성스레 써내려갑니다. 대문에 꼭꼭 눌러붙인 글귀엔 새 봄의 기운으로 올 한 해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. 청양과 천안 등 충남 내륙 4개 시군에 나흘째 한파주의보가 이어진 가운데 청양의 아침 수은주가 영하 9.8도를 기록하는 등 오늘도 많이 추웠습니다. 봄이 오는 걸 시샘하듯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 아침도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낮에도 0도 안팎에 머물러 춥겠습니다.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여 한랭질환 등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. 이번 겨울 대전과 세종, 충남에선 19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고, 2명이 관련 질환으로 숨졌습니다. 영하 10도 대회의 추위는 일요일, 6일까지 이어지다가 월요일 7일부터 차차 평년 기온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. 서천과 당진 등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종일 눈이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했는데, 눈은 오늘 밤부터 다시 오기 시작해 내일 오후까지 충남 서해안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3cm 미만 더 내리겠습니다.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.